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 뒷땅 탑핑 정말 여러분들 괴롭히죠? 뒷땅 탑핑 안 하는 방법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플랩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우리가 연습을 할 때 뭐 연습장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장소에서는 뭐 눈 감고 쳐도 막 그냥 뭐 있잖아. 그래 그래서 뭐 뭔데 뭐 이런 식으로까지 연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매트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익숙한 환경 속에서는 내가 뒷땅 탑핑 안 치고 공도 쫙쫙 잘 쳐내는데 필드를 가거나 아니면 연습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들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 그리고 필드에 나갔을 때는 이 울퉁불퉁한 그 땅의 모양 때문에 뒷땅과 탑핑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뒷땅 탑핑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진짜 초보 골퍼분들은요 뒷땅에 대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공을 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내리는 동작을 통해서 정확히 공을 타격하지 못하고 뒤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젠 뭐 좀 공 좀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런 분들은 거리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거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공에 대한 집중보다는 타겟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몸이 먼저 들리게 되죠. 그래서 탁 놓고 이런 식으로 탑핑을 해서 어처구니없는 샷을 만들곤 합니다. 그러면 뒷땅이나 탑핑을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파스처입니다. 우리가 골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각자 골퍼마다 각자 교습과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골퍼들에게 레슨을 할 때 또는 그 골퍼가 무언가의 실수를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셋업입니다. 스탠스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얼라인먼트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립에 있어서의 문제점 아니면 파스처에 있어서의 문제점 공 위치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각각각각 쫙 스캔을 하면서 문제를 찾다 보면 굉장히 쉽게 그 답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뒷땅과 탑핑에 직결되는 이 셋업에서의 문제점은 바로 파스처거든요. 파스처는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우리 등각도를 한번 봐요. 등각도를 보면 우리가 몸이 처음에 서 있다가 등이 숙여지고 그 다음에 엉덩이도 뒤로 풀룩 나오고 무릎도 쭉 펴 있던 무릎이 약간 구부러지고 그래서 측면에서 보거나 앞면에서 보거나 측면 파스처, 정면 파스처가 있지만 주로 파스처는 측면에서 보는 걸 집중해서 보는데 이 무릎이 구부러진 각도, 엉덩이가 나와 있는 각도, 허리가 숙여져 있는 이 각도를 딱 내가 고정을 했을 때 이걸 셋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셋업에 있어서의 파스처예요. 파스처인데 이 파스처에 대한 약속은 뭐냐면 우리는 골프샷을 할 때 공을 치는 방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이러한 모양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으쌰 하고 쳐야 되기 때문에 이 도는 모션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실력에 따라서 그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늘 비슷하게 모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된 이 파스처가 이 측면에서 보면 나는 이 정도를 지금 숙여서 파스처를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샷을 할 때 숙여지거나 또는 들리게 되면 이 땅에다가 딱 이 정도의 위치에 내 공이 있어 라는 이 정보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을 칠 때 아 맞아 이렇게 탁탁 파스처를 하는 건 이 각도 이 뭐 클럽에 대한 것도 파스처이긴 하지만 내가 등 각도와 등을 이 정도 구부렸을 때 클럽을 딱 놓으니까 등이 이 정도 구부려져 아 그럼 요쯤이 지금 지면이 있구나 라고 해서 이 스틱을 이용해서 지면의 깊이를 지금 이해를 하는 건데 그걸 아예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셋업을 한 게 의미가 없겠죠. 자 어떤 유형의 실수가 있는지 봅니다. 최초의 자 이제 첫 번째 뒷땅을 치는 유형은 백스윙은 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백스윙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고 자 최초에 있던 파스처 등각도를 위주로 보세요. 이 등각도 위주로 봤을 때 최초의 백스윙을 들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 뒷땅에 대한 원인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 보통 뒷땅을 치는 분들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래서 최초의 유지를 하려고 했던 그 파스처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게 내려갔다가 팍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똑바로 들긴 했는데 팍 등이 일어서면서 공을 못 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는 않아요. 그게 습관이 됐다면 고치는 건 쉽지 않은데 항상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파스처에서 주로 파스처는 정면 파스처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측면 파스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측면 파스처가 있으면 내 스스로가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만약에 정면에서 보면 여기 옥선생아 한번 보세요. 몸은 계속 돌리고 있는데 머리는 그대로 있죠? 무슨 인형처럼 자동차 앞에 매달려 있는 인형처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러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보다는 내가 여기에서 딱 셋업을 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치지? 그런 게 아니라 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내 파스처만 그대로 가고 간다고만 생각을 해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막 펴거나 아니면 일어서거나 이런 동작보다 훨씬 깔끔한 샷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파스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여기에서 딱 보고 떨어지고 그대로 이 등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가 아래로 그 다음에 오른 어깨가 아래로 파스처를 유지하는 겁니다. 파스처 아래로 파스처 아래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처음에는 서 있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이제 선수들에게 나사가 풀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 나사가 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사가 풀렸다는 게 정신이 풀어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겨드랑이도 풀어지고 파스처로 딱 고정해놓은 것도 풀리고 그러한 세세한 헐거워지는 몸의 고정 그 다음에 연결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서 골프샷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숙인 상태에서 겨드랑이가 붙어있는 상태 일반적인 셋업 속에서 나는 등각도 그대로 유지하겠다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옆으로 기울이는 이러한 스윙을 하게 되면 뭐 지금 이 정도 돌아갔지만 나중에는 똑바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동작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뒷땅 타핑은 무슨 뭐 손을 펴서 뒷땅이 났어요. 이렇게 접어져서 들렸어요. 뭐 수백 수천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뒷땅과 타핑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셋업으로 들어가서 파스처를 내가 얼마나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병옥의 오픈 레슨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이 컨벤셔널 스윙에 입각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스탠다드한 내용으로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해서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